문재인 정부가 주택 등 주요 국가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 지난주 발표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내용에 주말 사이 정치권이 요동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을 수사 요청할 만큼 중대한 비위라고 공개를 한 건데요. 이번에도 이 발표 내용이 최종 확정된 감사 결과가 아니라 중간 결과라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짚어보죠.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면서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게 사실이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통계를 조작해서 국민을 속이면서 그런 정책을 했다면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다만 감사원이 발표로 한 자료를 분석하면 석연치 않은 대목들에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다. 네. 이런 엄청난 사실을 감사원 발표대로 믿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통계 자료를 공표 전에 제공한 게 불법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통계법에는 관계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는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차원의 통계 조작 요구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으니까 누가 어떻게 왜 통계 조작을 요구하고 실행했는지 아니면 감사원이 부풀려서 발표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핵심은 감사원이 왜 이런 엄청난 사실을 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발표하는지 그걸 알아보고자 합니다. 절차를 어기면서 발표했다. 그러니까 중간 감사 결과라는 이 대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당원 앵크도 법조 취재를 해봤으니까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과거에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나 경찰, 검찰이 종종 이런 수법을 이용해 왔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네. 그렇습니다. 피해 사실을 공공연하게 공표했던 거죠. 지금은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요.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민감한 사안 특히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사에 나설 때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 방식으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해 왔거든요. 수사 요청한 고위공직자와 그들의 위법 사실을 담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검찰의 공소장에 버금가는 정도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감사원법에는 분명히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게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에는 감사원법 35조에 따른 고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발하려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게 원칙이고 예외도 있긴 한 거죠? 예외 규정은 증거인멸이나 도피 우려가 있을 때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긴 합니다. 감사원은 이 단서를 활용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수사 요청 내지는 수사 자료 통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 자료를 넘겨왔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해왔습니다. 정식 고발과 수사 요청은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다르죠.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스타일이 감사를 검찰 특수수사 하듯이 한다는 게 이미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데 검찰에서 감사원 명의로 고발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거 지금 우회적인 방법으로 계속 수사 요청을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 하시는 거죠?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이다.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되거나 아니면 간담회에서 감사위원들의 동의를 받은 뒤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 전에 공개하는 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고 수사 요청을 하려면 증거인멸 도피 우려 이런 단서가 또 맞아야 되고요. 그렇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은 서훈 전 안보실장 등 20명을 수사 요청을 했죠.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해서 재판에 회부된 건 서 전 실장 등 4명뿐입니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은 감사원에서 검찰로 넘긴 자료를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의 요청에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해 사건은 지난 6월에서야 감사위원회에 부의됐고 다음 달 초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확정하게 됩니다. 아직도 감사결과가 확정이 안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1년 전인 지난해 9월에 이미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명을 수사 요청했는데 감사원의 정식 절차는 이제서야 마무리된 게 있는 겁니다. 서해 사건 정말 1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감사원에서는 확정이 안 됐다는 건 몰랐네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런 부분의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법치잖아요. 지금 상황이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중간법조인은 감사원의 감사를 재판에 비유하자면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는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조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자료조사를 했다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은 채 판사가 판결을 한 것처럼 공개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이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재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해서 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있잖아요. 전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9건의 비리 혐의를 두고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했지만 감사위원회에서는 단 한 건의 개인 비위도 잘못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감사위원회의 동의도 못 받는 감사 결과가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도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이대진 씨는 자진 월북했다고 볼 수 있는 당시 지난 정부의 월북 판단 근거를 일일이 반박했거든요. 그런데 월북이 아닌 다른 이유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감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어떤 결론인들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주도해서 국가의 각종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발표도 사실이라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지만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그런 엄청난 사실을 밝혀냈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무리하게 위법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중간 발표를 할 이유가 뭔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갑자기 중간 결과를 서해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에서 확정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빨리 진행하는 걸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전현직 감사원 출신 인사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공수처의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중요한 계기가 됐을 거라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공수처 압수수색이요? 일종의 물타기 아니겠냐는 겁니다. 또 어차피 정치감사 논란을 빚어온 마당에 곧 있을 서울 강서구청 보궐선거나 내년에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발표한 것 아니겠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지금쯤 발표해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고 재판에 관한 절차를 고려하면 지금쯤 발표하는 게 식으로 적절했을 거라는 그런 분석인 거죠. 감사원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 법으로 계속 알아봤었는데 감사위원. 그렇죠. 헌법과 감사원법에서는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의 주인은 감사위원이라는 겁니다. 사무처는 보조기관인 겁니다. 별도의 국가기관이 아닌 거예요. 경찰이나 검찰처럼. 그런데도 감사원이 감사위원의 패싱 논란을 일으키면서 계속 무리수를 두는 건 믿는 곳이 있기 때문 아니겠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믿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유의미한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은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Opening 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